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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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Karen의 뭐야... 커피이 나왔습니다. 저기요? 커피가 잘못 나왔는데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얼른 바꿔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저 혹시 얼음 넥스시죠? 네. 여기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올게요. 네, 네. 안녕히 가세요. See you! 어? 이거 어떻게 알아요? 맞구나. 다음에 봐요. 빨리 인도법 389755 출근. 나의 바로 시작해 매일 것 같았는데 오늘은 맨지 꼭 부르기 좀 거쳤나 하늘의 랜스 많이 한빛 먹지만 멈춰만 있어 생모가 없어 내가 찾는다면 삶의 의미가 쓸모없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준 사람이잖아요. 오늘의 기분이 어떠신가요? 그렇겠지. 이제 어떤 멋진 일이 나의 한 찾을까 언제나 다시 언제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, 준 오늘의 기분이 어떠신가요? 오늘의 기분이 어떠신가요? apse 아멘